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장사 영상인데 일단은 지금 판매하는 물품 워리어 암호 아 잘 안보이는데 116촛에 75% 에디 4% 올텔 2% 2% 해가지고 28억에 하나는 에디 4% 4% 15%에 4에 68촛 25억 28억 어 이거 구매가격이 21억 22억 이거든요 아 여기는 싸더라구요 수출성 워리어 암호가 되게 싸더라구요 스카니아였으면 거의 뭐 30억 40.. 30억대 까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좋더라구요 그래서 두개 사서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팔릴 것 같아가지고 4에 68 하나는 116촛에 15%에 에디 422 좋죠 어 싸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물가가 좋아 저렴하더라구 특히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이 그래서 사서 올려먹고 팔릴 것 같아 기다리면 충분히 저렴 엄청 싸더라구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스카니아로 다시 들어간다 좀만 좀 해봅시다 그렇구 아 최근에 요 그것도 있구나 최근에 구매불품은 마이스터숄더 아 자꾸 이쪽으로 가서 잘 안보이네 위였으면 보였을텐데 마이스터숄더 어 판매하고 있는거 어 판매하고 있는거 아 이거요 24억 24억에 판매중인데요 구매가격이 20 어 잠깐만요 개성기준 21억인가 보다 21억에 사가지고 20억 21억에 사서 24억에다가 했고 그러면은 또 판매중인게 어 마이스터 이어링 아 이거는 가격을 내려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어 이건데요 가액이 좀 낮아가지고 가액이 좀 낮아가지고 구앙마작 되어있는데 사실 50억에다 저 제법 구매가격이 38억정도 아 38억에 샀는데 50억에 하면 노형심인가 가액이 좀 낮긴하지 내려볼만하다 그지 좀 비싸긴하네 아 잠깐만 가격수정 한번 들어보자 일단 다 X 한번 눌러볼까 아 지금 그것도 팔고있어요 이템수로 아 이것도 가격 한번 내려도 되겠다 너무 비싼가보네 팔리지도 않네 그냥 인기가 없는건가 가격 내릴 수 있는건 좀 내려보자 어이거는 그대로 가어도 될거같고 아 이거는 그대로 가해도 될거같고 아 끝났어 다시 해둔올게 뭐 빼려고 그랬지? 이어링? 이어링 좀 보자 너무 비싼가 봐 아 앱솔렛어 드랄버버 유니크에요 유니크 이게 내가 받은거죠 흠흠 이십칠프로에 쿠앙마란 말이지 이게 47이네 5회 68회 48회 3..350 아니지 아 책? 맨 마지막이야 2옵 아 2옵 50억이 맞는거 같긴 한데 가잇이 좀 딸리니까 좀 가격 내릴까? 너무 비싼네 가잇이 좀 낮으니까 구매자가 홀끼 탈 수 있게 가격을 내려놓자 47원 그 점 맞어 아 그리고 타일런트 헤르네스쿨 도움보는거 같긴 한데 이거 클럭 아닌데 벨트인가 벨트라 팔고있는게 이건가요? 가잇 옷자리 가잇 옷자리 아 너무 비싼거 어 음 후 70은 너무 비싼 것 같아 허허 너무 비싼 것 같애 어.. 아닌거같은데 분위기를 좀 봐보죠 40억대 없을라니 72억 어..어..이게 72억이었는데 나도 고지곳대로 들어가야될거같은데 72억 아 좀만 깎아준다 67억 어 됐어 됐어 아주 적절한 가격이야 아주 구미가 당기는 가격이 그치 아 됐고 아 됐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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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만 보자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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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강 후샷과 알떡 과자 하나 먹으면서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강 아니 사람이 팔려면은 구미.. 구미가 당기게 좀 해놔야되는데 다 사고 싶지도 않네 어..이거 괜찮다 가위만 맞으면 괜찮은거같은데 아.. 아 그거 팔렸구나 에디 세줄짜리 그거 어디있지 모르겠다 이제 세 줄자에 팔린갑다 있었는데 어디갔냐 모르겠다 왜 사라졌냐 갑자기 오래간만에 무색해서 그러나 모르겠네 체크폰이요 유니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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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렵다 유니온 등등등 왜 기억이 안나냐 유니온 우니온 연이 추살되기 연이 그럼 exchange 유니온 아 나 이모자 한번 사보고 싶다 쿨감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마크컷 저도 몰라 유니온 접속 안하면 또 죽이도 하고 도대체 이치업에 이런 가격이 왜 나오는거지 사람 이런거 미디어 하겠다 어우 비싸 저거 오줌 비싸대 어휴 추업줬다 이장가 한번 왔다갔다 한거 같은데 본거 같은데 언제 어 이게 팔렸네 이게 84초 에디 3줄짜리 50억원 추업하고 에디를 높게 평가한거겠죠 레전까지 올리기 골치 아플텐데 아 가히 니에짜리를 48억에 샀네 야 근데 에이픽은 만들만하는데 레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어어 비싼거같은데도 다 사가네 아니 뭐 이정도면 사갈만하지 나쁘지 않지 정도면 저요? 모은돈 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다 분산해가지고 서버분 네 생방입니다 아 방지 바꿨어야 되겠다 아 방지 아 방지 아 방지 아 방지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어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흠 흐흠 어 이거 안사가요?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? 가격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? 어 이걸 안사가요? 어 근데 나도 팔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가격 괜찮은거 같은데 팔 자신이 없다고 가격 괜찮은거 같은데 팔 자신이 없다고 아 에디 한줄이 좀 크지? 아 가격 괜찮은데 에디 한줄이 너무 크다 그지? 아 가볼까? 아 아니 아니 가볼까?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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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프 보거같은데? ㅢㅢㅢㅢㅢlude ㅢㅢ settl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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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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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가격 화골 났어 화골 났어 22억 23억이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았어 화골 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건진 거 있죠. 오늘 많이 건졌지. 이 사람 오지게 팔고 싶나 보다. 15억에 해놓고서는 오지게 내렸네. 5개, 10개. 10개면 얼마? 2억인가? 비쥬하네. 살 엄청 많이 터쳐요. 이 자막은 이 자막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 무기만 대강 보고 마무리할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